영상편집 이 집애들 그런거 가지고서 뭘 그렇게.. 엄마는.. 아니야, 진짜... 에이, 여보세요? 어, 영미야! 이 집애들 안그래, 너한테 전화 하려고 했어 너 주말에 할 일 없지? 나랑 영화로 보러 가자 뭐? 주말에 한마디로 오라고 알아서, 끊어 아유 이제 하나 남은 친구마저 시집 가버리니 너 어떡하냐 너 어떡하기에는 뭘 어떡해 내가 뭐 시집 못 가는 거요 안 가는 거야 나는 복싱 중이잖아 어 그래 야 니들 둘이 붙어 다니는 것까진 좋은데 엄마 앞에서는 좀 조심해 너 왜 이렇게 이의가 없니 니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어 난 괜찮다 얼마나 보기 좋으니 어 역시 우리 어머님이셔 감사합니다 재닉 자 빨래 왜 이렇게 떼는 안 지는 거야 엄마 이거 세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들만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티들내기는 왜 이렇게 티들어 살다살다 커피를 로비샷 하는 것들은 이것들이 처음 있어 입이나 홀라당 다 터라 저희들 재수 없어서 독립을 하든가 해야지 영화를 찍어라 영화를 찍어라 기를 먹어라 어 기를 먹어 패란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서군날 저 짓거리를 하고 나 하하하하 이것들이 진짜 뭐하는 짓거들 야 니들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뭐야 어 혹은 나 이게 지금 무슨 짓거들이야 지금 왜 나 가는 것마다 따라다니고 난리 안 되길래 어 언니야말로 왜 우리 따라다니냐 왜 그러는 거야 뭘 따라다니냐 따라다니냐 이것들이 진짜 보자 보자하니까 야 그럼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내는 거야 내가 지금 생쩍 부리는 거야 생쩍 부리는거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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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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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따라다니는 게 맞지 아 맞지 어 미안해 누나 잘못했어 왜 나 따라다니냐 누나 잘자 왜 나 따라다니 왜요 언니 언니 왜 그러는 거야 너같이 뭘 잘자 뭘 잘자 내가 지금 잠이기 생겨서 니들이 지금 일으켰나 열받게만 두고 어떻게 내가 잠이 와 잠이 확 깨는데 내가 지금 자꾸땅했어 야 이잜이 너 나랑 무슨 웬수였니? 준호 앞에서 나 코 수술하는 얘기는 뭐하려 해 어머 언니 아 나 정말 너무 이쁘게 돼갖고 그런거야 너 때문에 깨지게 생겼잖아 수술까지 해서 남자친구 하나 만들었다니 깨지면 다 니가 책임져 야 왜 그랬어 눈치 없이 아 정말 이쁘게 된 것 같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할 말이 따로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지 야 근데 그 병원 어디래냐 그 예술로 됐더라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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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 아 이봐 정사장 왜요? 점심 한 번 먹을래? 에이 또 너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또 형 이름 사라 이제 알았어 알았어 이 자식 가라 야 효진아 그 중국집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어? 아 왜 없어 이거 중국집이 왜 왜 왜 없어 이거 왜 중국집 왜 짬뽕대자로 뭐 아니 이래놔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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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얼마에요? 하하하하 삼천원이요 하하하하 화난 얼굴이 더 귀엽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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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하하하하 저랑 커피 한 잔 안 하실래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언니 그게 아니라 저기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나도 안 하실수 생각도 폭탄이네 완전 내가 원래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근데 효진이 누나는 무서워. 이 전염병보다, 학사 경고보다 더 무서워. 안녕하십니다. 오, 니들 여기 있었구나? 야, 수출하면 이거...